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가 제대로 일을 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주는 파급력에 국방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스타들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가혹행위를 폭로하며 병영문화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이에 대중들은 그동안의 서름을 공감하듯 용기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냈죠. 정석유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미성부부를 통해 합동창무본부 의장 단범병으로 군생활을 보내던 중 사적인 업무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실제 DP 출신인 윤영빈은 인터뷰를 통해 가혹행위를 알렸습니다. 그는 목침이라는 게 있다. 목을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다.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들의 가혹행위 폭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허지웅은 과거 군생활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소신발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는 일방적인 구타와 폭언을 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손발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휘청거렸다고 전했습니다. 작전 전투경찰 출신인 하석진은 선임병에게 수시로 구타를 당하는가 하면 부당한 지시로 강아지에게 젖을 물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맞았던 상처가 지금은 흉터로 자리잡았다고 밝히기도 했죠. DP는 타령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체포조 안준호와 한호열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는 욕설과 구타를 비롯해 강도 높은 가혹행위가 낱낱이 등장하죠. 문제는 해당 부조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극중 조석봉의 비극적인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듯 현실에는 윤흘병 사건이 있습니다.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부조리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DP는 군내 문제점을 꼬집으며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등 시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스타들의 연이은 폭로가 힘을 실었죠. 현재 DP의 영향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작품과 다르다는 국방부의 반박이 무색할 만큼 현실은 훨씬 더 잔혹하고 매서웠습니다. 스타들도 피할 수 없었던 군내 부조리. 이들의 폭로가 어떤 파급력을 일으킬지 과연 선진 병영 문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맵고 자극적인 연예계 이슈를 세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박찬기의 CCBB